열고 닫고 세! 골반 골반 훅! 세자리 두 세! 탭! 둘 세! 축! 불어서 한 대! 후우! 후우! 여러분! 턴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마 보통 댄스를 추는 거라면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턴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여러분들 좀 맞추실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정답이 하나 나왔는데 손 끝! 시선이거든요 이 시선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딱 한 곳에다가 기준을 잡고 그 한 곳만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얼른 돌아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네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바로 시선이에요 끝까지 봐야 돼요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네 박자에 맞춰서 둘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돌 건데 어지럽습니다 뒤를 돌 때 다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딱 한 곳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른발 꺼내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돌아요! 이제 옆으로 봐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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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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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다음 반대 시선만 휙! 돌아서 어떻게 해요? 몸이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제자리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뭔가 휙! 샴푸서 앉아와요 린스 이런 거였죠? 박줄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키우십시오 일자로 쫘악 이렇게 했어요 밟을 거예요 어떻게? 오른발 옆에 왼발을 앞으로 앞방향으로 오른발을 다시 정면으로 뒤를 보면서 이렇게 제자리로 오실 거예요 그럼 반대 왼쪽 한번 해볼까요? 왼발 자, 그 다음 오른발 따라오면서 뒤를 보고 등을 얼른 제낀다는 느낌으로 정면 바라보시고 제자리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시선이에요 벽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어지럽단 말이에요 오른발부터 하나 그 다음 왼발 둘 돌잖아요 여기 봐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선 처리? 보면서 정면 그 다음 마지막 제자리 원, 투, 앤, 쓰리, 포 반대 세븐, 앤 원, 투, 앤, 쓰리, 포 리듬을 이제 좀 섞으면 하나, 둘, 앤, 셋 넷 하나, 둘, 앤, 셋 넷인데 느릴 때는 이 시선을 같이 그냥 편하게 편하게 돈다운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느린 음악에는 괜찮아요 빠른 음악에서는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폰에 반동을 주면서 열고, 닫고 그 다음 열고, 닫고 내가 좀 더 섹시한 느낌을 더 하고 싶어요 골반을 좀 더 빼시면은 훨씬 더 섹시한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하나, 둘, 앤, 셋 셋, 넷 넷 이렇게 라인 한번 잡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돌 준비를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잡고 근데 이때 발이 한번 발을 찍어요 다리만 살짝 그냥 모았다가 제자리 그냥 놔 주시는 거예요 대망의 가장 중요한 턴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뭔가 휙, 휙 바뀔 거예요 이거 안 되시는 분이 정말 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발의 축에 따라서 자, 앞꿈치 한번 들어보시고 뒤꿈치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오른발 기준으로만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왼발 자, 앞꿈치 갑니다 앞꿈치 앞꿈치 오른발만 보세요 오른발만 앞꿈치 그 다음 어디로? 뒤꿈치 뒤꿈치가 들렸어요 뒤꿈치가 들리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발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앞꿈치가 먼저 찍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가 뒤로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왼발 왼발만 보시면 먼저 찍어있는 발이 그대로 돕니다 돌아요 돌았으면 이 다리가 어떻게 이제 발이 돌면서 다시 앞꿈치로 떼면서 끝까지 이렇게 정면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트로 가면은 하나 오른발 들고 왼발 뒤꿈치 바꿔서 훅 반대발 해볼까요? 오른발을 뒤로 빼고 왼발 앞꿈치 그 다음 어디요? 뒤로 돌 때 바꿔요 바꿔서 축을 바꿔서 샥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바꾸면서 그냥 바로 찍어주면서 찍어주면서 찍고 돌고 샥 원 투 쓰리 포 제자리에서 돌고 제자리에서 돌 때 어떻게 해요? 찍고 턴 착 준비 1번 밧줄 밧줄 세븐에 하나 둘 셋 모아서 프리스타일 하나 시선 한 번 더 열고 닫고 셋 웨이브 다시 반대 하나 둘 셋 다시 웨이브 두 번째 뭐였죠? 제자리 한 번 더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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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한 번 더 이게 네 번씩 가야 되겠다 자 이제 웨이브 한 번 더 골반 골반 훅 시선 처리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뭐였죠? 제자리 둘 셋 넷 유자 유자 헷갈려 하나 둘 셋 넷 유자 유자 한 번 더 놓고 앤 셋 하나 둘 라스트 한 번 더 하나 후후 놓고 그 다음 마지막 뭐였죠? 스텝 둘 셋 축 축을 바꾸세요 왼발 뒤로 돌고 훅 축을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 앞꿈치 돌아서 한 대 그렇죠? 후우 한 번 더 왼쪽 하나 둘 이번에는 하나 둘 셋 걷고 걷고 뒤로 하나 둘 셋 걷고 다시 왼발 빼볼게요 왼발을 훅 제자리 다시 오른발 뒤로 뒤로 훅 축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할게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둘 셋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느리게 보면서 하나 둘 셋 이해되셨죠?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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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